자 이거는 CBR 500R인데 2022년 이하로 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2019년이잖아요 색깔이 달라졌네요 저도 지금 이게 뉴라고 써있는 거를 안 봤으면 몰랐을 뻔했어요 그래서 지금 색깔이나 색깔 빼고는 딱히 달라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랑 저는 검은 색깔 두 가지가 있는데 가격을 봐도 7,240유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격은 좀 다르길래 아저씨가 멋지게 젖을 잡아주시네요 이게 지금 근데 뭔가 기계적으로 갈라진 거는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색깔만 진짜 갈라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CBR 500R도 어떻게든 F차인데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날렵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얘도 뭐 155 맞춰서 했을 것 같고 계기판은 달라진 것 없이 그냥 무계획전입니다 진짜 뭐 성능적으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배기가스 기질 낮춘 거 그 정도만 달라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얘가 이런 인렉 같은 게 있었나 싶네요 음 그거랑이랑 똑같고 왜 이것도 CBR 650R인데 제 채널에서 시승기를 보여드렸었던 건데 얘도 지금 색깔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런 연료탱크에 데카에 들어간 이런 차이가 아닌가 싶고 나머지는 뭐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아 이것도 봐요 와 안 써있다 저거 30주년이래요 이거는 우리나라에 파는 거 트리플이 아니라 이거 30주년 데칼이 엄청 멋지죠 이거 지금 좀 전에 프레스컨퍼런스에서 봤을 때 이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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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올려둘 수가 없을 때는 와 컬러가 리버리가 엄청 좋네요 와 여러분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찍는 겁니다 와 저 배기가 달라지고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뒤에서 보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찍는 거예요 차 오토바일 보시라고 네 저 배달이 참 멋지네요 저 뒤에 겪었던 거 너무 좋고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아 이건 랠리 머신이군요 랠리가 아니라 마리케즈가 탔었던 오토지큐 머신이래요 와 이것도 그렇고 자 여러분을 위해서 찍어드릴게요 콘다를 예스 저는 오토바이 찍고 싶습니다 이거 500R인가 650R 눈이 안 보여서 맞네요 650R 2층 와 이건 당연하다 재밌는 재밌는 그런 게 있군요 와 되거나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 해볼게요 CBR 1000R SP 그래가지고 1992년에 나와서 2022년까지 이때는 시리얼 넘버가 1992 이게 몇 대 한정이더라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워플러드 워플러드에는 승정 아프라 고비기 네 원래 얘도 저 위에 있었는데 오늘은 내려왔네요 아 저기 뜨냐 저는 거친거에요 가격은 안정해졌네요 30초 아 키가 이렇게 달라지네 워플러에도 그리고 각인이 들어갔었구나 여기에 이렇게 들어갔었네요 이탈리아 말이라서 이게 지금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몇 대 한정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그냥 CBR 1000RR 레드 에스키인가 어 에스키인데 이런 이 컬러도 있었군요 검은색깔에 휠이 이런 브론즈 컬러 그거 말고는 얘는 머플러에 그냥 30초는 안 써있고 CBR이라고 써있죠 근데 이 30초년짜리는 이렇게 써있는게 다릅니다 이렇게 써있는게 다릅니다 이렇게 써있는게 다릅니다